1대 0인데? 아이고 x2 괜찮아 x2 괜찮아 x3 일로 와봐 어디 아야 있어? 일어나봐 놀랐어요 다들 어디 아야 있어? 너는 괜찮나?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? 미안해, 미안해 우리 잘 앉아있자, 나은아, 알겠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 이래, 왜 이래. 아, 진짜 아빠 다 쳤어. 저기 있어, 저기 아빠 넘어졌어.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이 아빠? 응. 안 돼. 펜프 안 돼. 1대1이야. 1대1이야? 먹겠어? 언제 먹겠어? 안 돼. 이거 이겨야 되는데. 우리가 응원 열심히 해주자. 응원해서 우리 아빠 이기게 할까? 응. 진우야, 우리 응원하러 가자. 아빠 화이팅. 네. 열심히 다시 응원해봅시다. 아빠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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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화이팅. 아빠 화이팅. 우리 아빠 화이팅해줘. 아빠 화이팅하러 올라가. 너도 올라가. 아빠, 이리 안 와. 엄마야, 이리 안 와. 엄마야, 이리 안 와. 아빠, 이리 안 와. 저기, 또 하지 마. 또 하지 마. 둘이 다 지나 아빠는 우리 집 안 이래. 정말? 아니야, 그러진 안 알았어. 뭐야, 왜 그래. 직수 선수가 퇴장이라고? 안 돼, 안 돼. 퇴장 안 돼. 이게 무슨 일이죠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어, 안 돼. 안 돼. 안 괜찮아. 우리가 졌어, 건우야. 그럼 아빠 집 못 하는데. 나은아, 원래. 원래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. 다음에 잘해서 이기면 되잖아, 그렇지? 나은이 기도가 꼭 이루어져라. 아빠 보러 갈까? 응, 사은아 우리 아빠 보러 가자. 이제 경기가 끝나서 우리 아빠를 잠깐 볼 수 있나 봐요. 응. 응. 여기도 기다리자. 아빠, 이리 와? 아니. 아빠, 어디 있어? 나은아. 아, 아빠예요. 괜찮으세요? 아빠. 아빠. 아빠도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아빠 오늘 못 이겼어. 고생했어요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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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아빠. 위로해주네요, 아이들이. 꼭 이겼어야 되는데, 그렇지? 아빠. 아빠, 괜찮아? 아빠, 괜찮아? 아빠, 상처 나서. 그게 걱정되나봐요. 마사지 해줄까? 아빠 집에 가면 마사지 할게. 고생했어, 사랑해. 아빠가 꼭 이길게, 알았지? 다 같이 화이팅하러 가자.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각주와 아빠 화이팅.